네 지난 두 영상에 이어서요 이번 영상에서도 which를 관계대명사로 이용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를 좀 더 추가해서 볼 건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은요 지난 두 영상에 비해서 비교적 포멀하게 사용하기에 더 어울리는 표현들이에요 writing에서는 물론이고요 speaking에서도요 친구들이랑 하는 그런 어떤 캐주얼한 대화 자리보다는 뭐 presentation, speech, formal debate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에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in which라는 관계대명사에요 in which part 1 강의를 올린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 부분이에요 in which 근데 이거를 배운다라는 거는 in which에 대해서만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in which랑 같은 원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in which, of which, to which, at which, from which, on which 이런 패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요 이거를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념, 왜 전치사들이 왜 붙을 수가 있고 왜 붙이는 거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붙이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문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these are very common topics in which you are all deeply educated these are all very common topics in which you are all deeply educated 네 지금 in which가 쓰였는데요 지금 이 문장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비교적 포멀하게 형성된 그런 구성이에요 이거를요 저희가 앞서 두 영상에 걸쳐서 배운 내용 한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all of these are very common topics most of which 그쵸 이거 배웠었죠 most of them인데 most of which로 함으로써 이걸 한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these are all very common topics most of which you are deeply educated in 네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be educated in something이에요 something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교육을 이수한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라이딩에서는요 뭐 포멀하게 얘기할 때도 이건 이제 지키는 분들이 많지만 특히나 이제 포멀한 라이딩에서는 문장을 전치사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제너럴한 룰가 있어요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맨 마지막에 in을 앞에 which랑 같이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문이 나오는 거예요 these are all very common topics in which you are all deeply educated 이렇게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어떤 포멀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는 전치사로 문장을 끝내는 거는 아주 괜찮아요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주 평상시에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정말 포멀하게 어떤 라이딩을 한다거나 정말 포멀하게 스피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in which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다른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we were involved in many different types of work 이거를요 지금 직역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뭐뭇에 관여가 돼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요 관여했다 뭐 관련돼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해야 했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어쨌든 이렇게 문장을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we were involved in many different types of work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일에 관여돼 있었다 in which we had absolutely no experience in which we had absolutely no experience 이게 지금 in which의 in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experience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필요한 거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느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은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랑 지금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표현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구성이 나온 거냐면 we had absolutely no experience in those types of work in those many different types of work have experience in something 이라는 표현에서 그게 이제 이 두 문장이 합쳐지면서 which로 연결을 하되 아까 얘기했듯이 전치사로 문장을 끝낼 수 없으니까 in도 지금 which랑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we were involved in many different types of work in which we had absolutely no experience 이런 식으로 in which가 쓰이는 거예요 she has published many articles throughout her career 무슨 얘기죠? 그녀는 그녀의 그 커리어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개의 article, 기사, 어떤 논문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published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she has published many articles throughout her career 자 여기서는요 제가 블랭크로 드릴게요 praise가 뭐 칭찬이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녀의 그런 논문 그런 article에 많은 칭찬을 줬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는요 아까처럼 in which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전치사가 와야 될까요? 지금 이 문장이 뒤에 나오는 give가 큰 힌트를 지금 주고 있죠 to which라고 해야 돼요 she has published many articles throughout her career to which many experts have given a lot of praise because a lot of experts gave a lot of praise to her articles to her work 이런 식이기 때문에 to가 들어오는 거예요 to which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in which만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예문을 볼게요 these are all the books that I have read in the last 10 years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읽은 읽어온 책들이예요 라는 그런 얘기죠 these are all the books that I have read in the last 10 years which I have gained a lot of knowledge and insight which I have gained a lot of knowledge and insight 지금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책을 많이 읽고 이만큼의 책을 읽고 지식과 어떤 그런 통찰력 insight insight를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통찰력이라는 말을 평소에 잘 안 써서요 어쨌든 많은 지식과 insight를 얻었대요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from 이겠죠? from which 왜냐면 이게 소스니까요 this is the source from which I have gained a lot of knowledge and insight these are all the books that I have read in the last 10 years from which I have gained so much knowledge and insigh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왜 from이 나오는지 지금 전체적인 문맥에 걸쳐서 그게 느껴져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요 which가 관계대명사로 쓰이는데 이게 어떤 다른 전치사랑 같이 이렇게 짝지어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얘만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 게 아니라 이거는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전치사가 결정이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물론 많은 예문들을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내는 내용으로 문장을 만들면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in which, to which, from which, 전치사, which 이렇게 딱 쓰는 그런 팬텐도 있지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하는 그런 패턴 중에 in which case라는 게 있어요 in which case 이거는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쉬운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in which case는요 in that case 또는 in this case 이 표현 아시죠? 이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in that case, in this case 이거를 이제 대체를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리고 대체를 하는 동시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which를 썼으니까요 뭐 사실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이해는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there is a possibility that he knew about it but didn't take any action 끊고요 끊고 한번 해볼게요 in that case in that case it could turn out to be a much more complicated situation 네,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죠? there is a possibility 어떠한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은 있어요 that he knew about it, 그는 알고 있었지만 but didn't take any action in which case it could turn out to be a much more complicated situation 네, 이런 식으로요 in which case 제가 좀 쓸데없이 복잡한 문장을 예로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in which case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n which case 자, 그러면은요 which를 관계대명사로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거 이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시리즈가 방금 켜졌어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that which that which를요 주어나 목적어 대신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that which how do you motivate yourself to do that which seems impossible how do you motivate yourself 어떻게 스스로 그런 동기부여를 얻으세요 동기를 시키세요 how do you motivate yourself to do 하도록 that which seems impossible 지금 여기서 that which가 목적어이면서 바로 관계절로 엮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that which seems impossible subject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that which has no direct influence in your career 당신의 커리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그 무엇은 이건 이제 좀 어색하게 해석을 하는 거지만 없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casual하게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고 formal하게 문장을 구성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that which has no direct influence in your career shouldn't be of any priority 그런 어떤 priority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어떤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선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formal한 느낌이 있어요 formal하게 말을 할 때 문장을 구성할 때 writing할 때 이럴 때 다 어울리는 표현들이고 이것보다는 더 편하고 더 casual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두 영상에 걸쳐서 배웠었죠 네 이걸로 which에 대한 시리즈를 마무리 할 건데요 이번을 계기로 여러분이 이 which를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거 이거에 조금 더 친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part 3에서 배운 내용보다는 앞서 part 1과 part 2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